안녕하세요 대충박사입니다 오늘은 추석에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휴직중인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연휴죠 하지만 아내에게는 5일이라는 휴일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휴일의 첫째 날 첫째 날부터 쉬지 않고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리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있구요 몰인가 라는 영양소가 100가지인가 들어있다는 어마어마한 식물을 필리핀 레스토랑에서 사갖고 왔습니다 요만큼이 16,000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내가 요리를 한 흔적입니다 지금 포크 아내가 요리는 잘하는데 요리 뒷정리를 잘 못해요 여기 보세요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을 요리하느냐 레촌입니다 포크벨리레촌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게 보이시죠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퍼펙트 레촌베리 레촌베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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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s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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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말로 아까워 우와 음 랩촌 스멜 속 터집니다 빨리빨리 오이 바그달릭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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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여기 여기 잠깐만 저 끈이 불에 타지 않는다 라는게 더 신기합니다 더 더 더 더 더 랩으로 더 더 더 더 못독해? 아 아까워! 아까워! 짜다! 여기! 좀 더 씌워! 안전을 뺄지대 좀 더 씌워! 넌 이쁘었죠? 붙어버렸어요 오우 저는 저 껍데기를 빨리 먹어보고싶은데 와이프가 안좋래요 유하니까요? 저의 목소리로 소리가 나요 그 목소리로 소리가 나요 마지막 저번에 대충 껍데기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있어? 저의 목소리로 살아가고있어요 너 찾으러 가요? 오예 자 다 제거했습니다 오 저 기름벌어진다 빨리 주세요 스킨 주세요 스킨 지금 또 이 레촌 올려놓겠다고 다이소가서 도마도 사왔어요 도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접시라고 해야 되겠죠 나무로 된 접시도 사왔고 왔습니다 오케이, ready? 어 왜 이렇게 컷데이? 그냥 안 돼요 껍데기부터 잘라 줄 줄 알았더니 주질 않네요 저 안에다가는 레몬 글라스를 넣었습니다 오돌뼈도 통째로 들어있죠 Can I eat some? 그냥 스킰만 먹어보고 싶은데 스킰만 니 스킰만 넣어 며칠 전에 먹으니까 내 총 껍데기입니다 집에서 이걸 하다니 레몬글라스? 아니요 레몬글라스 먹지 않으세요 왜요? 레몬글라스는 맛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먹어요 Vietnama, 생각해보니까 레몬글라스 너무 달고 음 이 레몬글라스 음 달고 그리고 이 레몬글라스 이 레몬글라스 스킰만 스킰만 하피 추석 하피 추석 일회입니다 하피 추석 일회입니다 음 음 Did you take a picture? No Only medium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네요 이제 맥주와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My love 피니쉬 클로징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내가 레촌밸리 레촌보크밸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그리고 열어볼까요 그래서